마지막으로 소감의 얘기를 주고 엔딩 합시다. 우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상은 즐거운 사회를 마주 우리 슈가 씨에게 마치겠습니다. 이거 떡 먹기죠? 딱 너무 쉽죠? 아미 여러분 저희와 함께하려면 체육 시간도 이렇게 즐겁다고요. 또 다른 코너를 함께 즐겨보실까요? 자, Here we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이론이